안녕하세요 선식님과 함께하는 5분 팁 코너 오늘은 캔버스와 DPI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작업하는 공간, 이 공간 이름은 캔버스죠 그리고 DPI는 다트퍼 인체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뭐냐? 화면 보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File, New 눌러보시면 조금 복잡하게 생긴 창이 뜨는데요 특히나 포토샵 CC 들어와서 이게 좀 화면 레이아웃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9버전 쓰시는 분들 이 화면의 오른쪽만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의 사이즈 적당히 픽셀값 입력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국제용지, 인터내셔널 페이퍼라고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CC에서는 프린트라고 되어 있는데 눌러보시면 A4용지, B5용지 세계적으로 공통 규격인 종이의 사이즈를 미리 세팅을 다 해놨고요 눌러보시면 A4용지 사이즈 21cm에 29.7cm죠 단위가 mm니까 210mm에 297mm인데 잘 모르는 개념이 우리 레졸루션하고 지금 300 픽셀퍼 인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준비해둔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DPI라는 건요 기본적으로는 다트 퍼 인치의 줄임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1인치 안에 점이 몇 개 들어가느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사이즈요 1인치는요 2.54cm예요 자 그럼 2.54cm를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이미지들 대체로 72dpi고요 흔히 고해상도 이미지라고 하는 것들 600dpi입니다 근데 72dpi 이거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개념이냐면은 아니죠 우리의 경험을 살짝 공유를 좀 해봅시다 초등학교 때요 인터넷에서 적당히 사진을 다운받아서 A4용지에 꽉 차게 인쇄를 했더니 네모네모 깨지는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들이나 모니터에서 작고 예쁘게 보이는 이미지들 대부분이 72dpi예요 뭐냐? 이 1인치라는 두부를 72칸으로 듬성듬성 쪼개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연예인 고화질 사진 풍경 고화질 사진 이런 거 다운받아보시면 600dpi, 1200dpi, 요새 4800dpi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똑같은 1인치라는 두부지만 그 조각을 600조각으로 엄청 촘촘하게 쪼개놨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모니터는요 화면 한 칸 한 칸을 1픽셀의 점으로 표현을 하죠 1의 픽셀의 점입니다 그러면 1인치가 듬성듬성하니까 72dpi는 아무래도 조그만 걸 크게 확대하면 네모네모 깨질 거고요 600dpi 자리 데이터는 다운받아보면 1인치 안에 600개가 들어가니까 2인치 표현하고 싶으면 점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2인치 표현하고 싶으면 대략 한 5cm 정도 되겠네요 5cm를 표현하기 위해서 1200개 이상의 점이 필요한 거예요 수학적 머리를 잘 굴려봅시다 그래서 보통 254dpi면 머리를 잘 굴려볼게요 254dpi면 1cm의 점이 100개 들어가는 소리예요 그리고 72dpi에서의 a4는 595px에 842px입니다 그리고 600dpi일 때 a4는 2480px에 3508px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72dpi에서 a4 용제를 만들어뒀는데 254dpi짜리로 만들어주세요라는 오더가 들어왔을 때 우린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쪼끄만 걸 늘리면 다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억지로 잡아 늘리다 보니까 네모네모하게 깨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600dpi로 만들어놓은 사이즈요 2480개를 2100개로 줄이는 거 그냥 꼬깃꼬깃 접으면 되죠 데이터를 줄일 때는 크게 무리가 없고요 오히려 축소바를 받아서 사진이 좀 더 선명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무슨 사이즈로 작업을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300dpi에서 작업을 하시면 무난하고요 계산하기 조금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254dpi 작업하시면 되고 나는 고해상도 고화질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600dpi 이상의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해상도가 중요한 거예요? 픽셀값이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실 때는요 그냥 2000에 3000 픽셀이라고 외워버리세요 왜냐하면 2000에 3000 픽셀이면요 2000에 3000 픽셀이면은 어지간해 A4용지 사이즈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2dpi일 때 2000에 3000 픽셀이면 그림이 대빵 커요 600dpi일 때 2000에 3000은 조그만 사이즈지만 하지만 어중간한 300dpi로 줄이고 싶다 300dpi일 때 숫자가 별로 크게 차이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실 때는 그냥 포토샵에서 세팅해주는 300dpi에 A4 쓰시거나 2000에 3000 픽셀 쓰시면 좀 편리하겠다라는 얘기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캔버스에 관해서 또 다른 얘기도 가지고 올게요 다음 시간에도 5분 뒤 코너 잘 부탁드립니다